아 누구냐 너? 뭐하시는 분 입니까? 백머첼 어이 무시라 어디 가요?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누구냐 너 점프 높이가 틀리네 점프 높이가 틀리네 끊지마 멈추냉이 멈추냉이 오우 Please Lei 할 줄 알았다 공급이 많으시네 최고예요 더 탈거요? 몇방 더 탈거죠? 어! 달라고! 아니아니 좀.. 좀 식힘요 아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코너 뱅크에서 같이 뛸까 싶더라고 야 니 갔으면 내가 들어갔다가 따라갈라 했는데 빠져버린게라 이럴수 들어갈라다가 여기서 좌제할 때라 앞에 뛰니까 가는게 좀 시원하고 라인이 보이니까 두 번째 와도 뱅크 두 번째가 뛰었거든요 도와요